Q. A. S. M. R. J. J. 안녕하세요 Q. A. S. M.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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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리얼면 더 ASMR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하고 저번에 스펀지로 했을 때 내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 신체 일부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살짝 점으로 스펀지를 잘라줘요. 오늘도 느끼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칼이 평소에 잘 쓰는 칼은 아닌데 과가 건축과다 보니까 모양이 잘 잘리는 저는 잠시 칼을 보여드릴게요. 30도 칼을 사용합니다. 보통 45도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날이 서면은 더 잘 잘리기 때문에 면이 많이 받는 것 보다 조금 낮은게 잘 잘리기 때문에 30도 30도 깨를 사용합니다. 30도 깨 이걸 사용합니다. 되게 잘 잘려요. 퐁퐁퐁후 토요일에 사용할만큼만 한번 이렇게 네, 저는 진짜 수염 수염 소리를 한 번 되게 민망해가지고 가려서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진천성이 조금 서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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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오토바이가 되게 많이 지나다니네요. 머리 되게 곱슬하죠? 제가 머리 되게 곱슬이라서 빗으로 이렇게 안해주면 꼭 정리를 안해주면 계속 심해지고 오늘은 그리고 면도도 해볼텐데 벌써 너무 덥네요. 지금도 날이 갈수록 더워져가지고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그거 쓰는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퍼플이라고 하나요? 비빙크림 같은 거 병화를 할 때 스펀지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약간 그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스펀지 하나로 한번 풀어볼까요? 원래 면도크림을 써야되는데 아니 면도크림을 써야되는데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면도크림을 평소에 잘 안써요. 아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거의 저처럼 하실 거예요. 그냥 세수할 때 폼클렌징으로 대중 거품 많이 만들고 그냥 멀어하거든요. 괜찮아가지고 네 잘 안전하게 합니다. 일반화 시키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면도하는 기분 나게 스프레이라도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사운드 한번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괜찮네요. 이렇게 이렇게 사실 소메탈치제거든요. 소메탈치제거든요. 지금 옷에 이렇게 쓰는거죠? 옷에 쓰는 겁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못뿌렸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 도로쿠 면도기 제가 원래 이걸 쓰진 않아요 근데 원래 이걸 쓰진 않는데 특별히 영상 찍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니 집에 있던 거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전동면도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쭉쭉날, 오죽날이 정도 날이 있는 걸 쓰실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거 쓰기에는 손잡이도 너무 더럽고 날도 너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희 집 앞에 할인마트에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일회용인데 정말 일회용품일까요? 일회용으로 쓰긴 좀 아까운데 어..보면은 특정점, 이면도기의 특정점이라고 있네요 손이 직직해서 삼중면도날이 균형있게 피부에 밀지않돼요 단 한 번 밀어줘도 깨끗이 면도됩니다 요즘 면도하는 때 댄스 밖에 생각 안 나요? 쇼미더머니 그리고 앤티인증 기술에 조박망 코팅처리로 면도시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겟에 고착된 윤환팬드의 역할로 면도 피부 맛재를 극소화하여 면도 느낌을 좋게 합니다 라고 자랑을 해놨네요 보시면 이거는 삼중날이에요 이게 회전도 되네 삼중날입니다 삼중날 Guardians 잇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20분이 되네요. 아직 면도하지도 않아. 그냥 면도를 하고 하는 거는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잠시 끊었다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좀 그런 거 보이는 거 불편하신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군요. 저도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개인의 짤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 떤떤하고 곱슬 매지간한 지가 이게 매지간한 머리라서 정말 난리입니다. 정말 난리입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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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자 한번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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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앞에 벌레가 왔다갔다 버립니다 카메라로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마이크에 좀 튀지 않게 저의 장난감 폭포기를 꺼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유지를 챙긴 줄 알았는데 안 챙겨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유지 한번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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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소리도 되게 포근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 이제 피가 안나길 바라면서 피가 안나길 바라면서 물도 안전하고 발라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발라줘야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면도는 처음 해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막 심 contractors 한예요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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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문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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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진짜 만들어서 해야겠네요. 그동안 ASMR 하신 분들에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냥 하는게 아니었어. 아 그리고 이거 면도하고 나서는 크림이나 이런거 꼭 발라줘야 돼요. 아무래도 병신절올까? 저는 그냥 이거 하나로 보다가 다 통일시킵니다. 그냥 그냥 해서 그런지 피부가 피부가 자극을 좀 받긴 했나봐요. 그래도 면도 되게 깨끗하게 되네요. 역시 내일은 소리는 못 건졌지만 만족원스럽습니다. 그럼 이건 필요없고 그럼 이건 필요없고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의 손으로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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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쉬운 대로 젤리 소리. 젤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젤리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 가고보는데 되게 애기되는 기분이고 재밌네요. 제가 재밌게 찍으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지는 않으시겠죠. 이걸 잼잼이라고 하나요? 애기들한테 챙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따라 오토바이가 되게 많이 지나다니네요. ASMR 영상 다른 것도 보시다 보면 ASMR에서 나는 소리를 자기 주위에서 나는 소리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ASMR 영상에서 학교 소리가 나오면 동네 학교 소리인 줄 알고 이어폰 이렇게 뽑았다가 다시 꼽고 뽑았다가 다시 꼽고 하는 이런 게 좋네요. 저는 원래 ASMR 영상은 되게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다녔는데 되게 그런 영웅 많았었거든요. 오늘 사운드의 메인은 이 녀석이 될 것 같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환상처럼 eine 심야한 분위기처럼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brain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일단 자신이 Objective가 보냈는데 잘 모르겠지만 적은 문제인 줄 알고 그리고 저희는 친하게 소리로 가려하는지 좋고 트람로 가려하는지 요. 이 녀석은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 가지 стран회가 그렇다면 이런 게 없었을 때 어떨한 게 없어서 그런 일이냐에 대한 사운드가 이렇게 많이 pensées 1주일 3주일 1주일 어느덧 영상이 길어졌네요 저는 오늘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면도도 하고 손도 손에 알로에젤도 발라보고 면도기 소리에 깔 소리에 스펀지 소리에 오늘은 되게 다양한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면도 소리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눈썹 정리도 하려고 했어요 아마 이건 소리가 조금 더 날 것 같긴 한데 면도 소리가 너무 약해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하고 사용하도록 해봐야겠습니다 눈썹 깎는가 방금 더 많이 피곤하셨을텐데 드러지겠습니다 드러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하는 일에 힘을 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종교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이는 가끔 보이는 이 염주는 그냥 패션으로 끼고 있습니다. 절에 갔는데 좋아가지고 아마 낀지 몇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되게 잘 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꿈 꾸우시고요. 하던 공부 있으셨으면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다른 영상도 따라주시고요. 저는 이만 빠져보겠습니다. 모두 다 잘 지내세요. 안녕 인사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너무 큰게 지나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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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